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커피향으로 여는 아침 좋은 글 원두커피의 향이 천천히 방안 가득 차오르는 아침은 편안한 마음이어서 좋습니다.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주화로운 향기는 커튼 사이로 들어온 햇살마저도 이내 수줍게 만들어 버립니다. 커피가 내려지는 이 시간 기다림은 어느새 작은 설렘으로 바뀌고 두 손 가득 잡은 커피잔에서 오늘 하루를 봅니다. 한 모금 천천히 입술을 축이면 형은 알 수 없는 기분 좋음에 행복감이 밀려옵니다. 또 한 모금을 천천히 목으로 넘기며 알싸한 천맛의 쓴맛이 금방 내겐 단맛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렇게 마셔야 되는 커피잔의 바닥이 보일 때쯤 커피향기가 입안에서 긴 영혼으로 남으며 새로이 밝혀온 아침은 어제와는 분명히 다른 내일의 행복을 기약하는 행복한 오늘의 시작입니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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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